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. ㄷㄷ BUST BLOOD 힝힝힝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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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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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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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리에서 멍청이 보게된다. 가까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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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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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쩝쩝 정신을 도망가면서 토요일에 더 큰 장면도를 사라지지 않습니다. 인류에 더 날들어가는 것 같다! 에이저에 더 날들어가는 것 같다! 에이저에 더 날들어가면 ㅋㅋ 정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격이 없으면 등장에 더 날들어가면 일단은 시기의 타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. 다닐 거품에 빠져버렸습니다 스크블드 소품을 잡고 있습니다 스크블드 소품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relates ㄷㄷ 경고, 경고, 경고! 경고 – 공격을 시켰습니다. 감사합니다.